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금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추명입니다 올해는 개면연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토끼의 해라는 의미인데 검은토끼는 총명함, 영리함,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이 모두 다 훌륭한 지혜를 통해 해결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주식아제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통하여 주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과 또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첫날 치고 이번 주 참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려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위한 말이 있잖아요 아직은 뭐 시장 시작한 거 본격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아제는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들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정 체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올해 그리고 작년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겠지만 주식아제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에 특히 미국 중시 금리에 많이 예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해 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3년 FOMC 일정은요 1월 2월은 1월 말에서 2월 초 그 다음에 3월은 3월 말 5월은 5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견컨대 1월에서 3월까지는 아직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5월부터는 오히려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올해는 좀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는 큰 위기와 큰 정책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지나갔고 이제는 터널아운드를 통한 새로운 공면을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QR코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이 통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제 그 방송 말미에 있는지 또 퀴즈를 드려요 퀴즈를 추첨해서 또 저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아래에는 위 자료 같은 것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일정 체크해 봤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궁금하죠 제가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2022년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최대 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교역량이 둔화세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뭐 무역수지 규모의 적자는 연간 굉장히 큰 규모를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수출량이 부진이 되고 뭐 지난 12월부터 이제 수폭시적으로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가 개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적자폭을 줄인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것이 좋지 우리가 뭐 지금 흑자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위기 속에서 이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발판들이 하나씩 23년도에는 마련되고 주식의 가장 큰 지표의 성향은 뭡니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터너라운드 되고 우상형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위기보다는 이제는 기회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녹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로 체감 나는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가장 두드려졌던 것이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큰 두려움을 만들었죠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철광석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급속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 원자재 가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또 물류비용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완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류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수출과 수입에 어느 정도 지수적인 부분들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사항 중에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환율도 어느 순간 많이 꺾여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했던 일부 자금들의 이탈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상으로 볼 때는 1200원에서 한 1300원대가 적정 환율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 환율 수준에서 유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은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1200원대가 유지되는 이런 정도의 환율이 지금상에 제일 좋다 수출기업과 수출 어떠한 그 채산성 뭐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한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익과 직결되고 있는데 작년 4반기 이후에 조금씩 이제 최악의 전망치들은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23년은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길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너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은퇴자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정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올해는 더 두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연계금이나 이런 쪽의 자금의 성격이 주시장 혹은 기타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규모는 점점 더 키워지고 있는데 그 자금이 주시장과 또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시사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와 또 문자 4377이 보내시면 딱 이제 채널 추가 가능하신데 자꾸 이제 자료가 어디서 봅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 주시는데 여기 자료 다 업로드 해놓으니까요 무료로 잘 활용하시고 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정말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용하느냐 결국은 이 시장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큰 구조상에서 기대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잘 스타트하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부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날부터죠 23년 어떻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의 어떤 상단 부분까지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역사적인 구간을 보게 되면 10년부터 20년, 약 10년 동안 박스피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같은 자리를 반복했습니다 진자운동처럼 같은 자리를 반복했는데 1900에서 2200 사이가 이 종목의 한 200포인트 정도죠 10%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고 있었고 지금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상단까지죠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기 시장에서 만약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본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이 됐고 그리고 또 물가가 인상이 됐잖아요 금리는 나중에 추후 인하가 되겠지만 물가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어떤 주가의 가치 혹은 숫자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과자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가치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도 지수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2156, 2218 이 정도 포인트 부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10년 동안 상승률을 봤을 때 중심값 정도 한 10% 인하에서 한 2000 정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조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크게 주가 상황으로 코스피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점으로 거의 다 돌아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구조 상황으로 봤을 때 2200포인트 정도는 오히려 이제는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턴그라운드 하면서 다시 2500을 가든 2800을 갈 수 있는 기대치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이렇게 좀 미리 낮게 시작하는 것도요 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안정화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2500,600 상황에서 저항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래서 아마 이제 흐름상으로 볼 때 올해 2100에서 200 사이부터 2650 이 사이에 박스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2800 정도까지가 어떤 상단의 어떠한 라지노선 상단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 라는 부분, 지금은 어떤 개미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구간의 지수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박스콘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008년부터 14년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때가 한 5,600대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리밸런싱이 좀 됐던 때가 14년부터 한 19년 정도가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죠 6,70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1,000대를 혹은 900대를 돌파를 좀 했었는데 지금 다시 6,700대로 왔습니다 6,700대로 왔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위기를 맞았던 기업들도 있었고 다시 기회를 맞았던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예전에 이제 제약바위가 주도했던 적도 있었고 IT 기업들이 주도했던 적도 있었고 이번에 2차전지가 주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 구조선상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위치 상황에 도달해 있다 오히려 이제 개별 종목들의 각계전투와 개별 종목들의 시장전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위기보다는 좀 기회 속에서 마련될 수 있는 큰 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인 구조상황에서 종목별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은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통해서 여러분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양한 정보들 또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든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든 종목은 총 3가지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할 정도 했던 종목들이 작년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또 주시가제이기 때문에 시총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쫙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위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의 어떤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기업이고 네이버 웹툰과 스노우 등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웹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에 한해서는 미스터 블루라든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업 미디어라든지 BNC 미디어 모두 강력한 시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웹툰에 대한 포커싱을 맞췄던 것이 이 시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성과 또 우리나라의 재미를 모두 다 공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부분들이 좀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국내 1위 포탈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 위기 속에서 새롭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상황으로는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해외의 투자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기술주다 보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죠 하지만 어쨌든 간 가지고 있는 포탈과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결국은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광고까지 연결되면서 매출과 그 다음에 어떠한 상승의 결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하시자 그래서 종목 중에서 항상 지금 자리에서 저런 어떠한 이런 차트의 모양들 중에서 다시 재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있게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100조, 70조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에스카이닉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도 하나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적으로는 주가변동성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 타 종목에 비해 좀 약합니다 과거에 이제 15만 3,900원, 15만 4천원까지 갔다가 4만원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만 6,400원 약 50% 정도의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 16년도에 가격대로 다시 좀 회귀한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보다는 30에서 한 50%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23년도에는 차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대한 기대치와 펀더멘탈 원칙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전이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사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레이저 응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 바닥 구간 6만 6천원, 6만 7천원에서 한 12만원까지의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9만원까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제품들에 나왔을 경우에 거기다 반도체 삼성이나 마크를 한다든지 LG 혹은 이 반도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할 때 여기다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각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클수록 이 부분의 수요는 급증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 항상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 접근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는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의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 또 회사의 이슈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요 차트가 맞고 내용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맞아야 될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차트를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 위치했는지 역사적인 어떠한 그림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패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도 연결선상에서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시장이 변했다 그리고 그 해에 맞게끔 주식의 흐름이나 주식의 구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23년도 개문년에는 정말 지혜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주먹구구식회는 절대 아닐 겁니다 종목은 분명히 반등이 크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상이라는 종목들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종목적으로 볼 때 마지막 종목인데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게임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굉장히 게임이 많이 성행을 했죠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게임 회사들의 약증이 다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게임 회사가 다시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이 익숙해져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재미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투과를 받을 건데 특히 그중에서도 좀 익숙한 부분 카카오톡을 활용한 게임, 홍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싱 게임사는요 게임 개발사가 있고 퍼블리싱사가 있는데 퍼블리싱사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해주는 회사 우리가 퍼블리싱이라는 것이 결국 출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적 회사로 봤을 때는 출판, 출간하는 회사를 퍼블리싱 회사라고 부르고 게임 회사는 그 게임을 출시시켜주는 회사를 퍼블리싱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사는 개발사만큼의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정성은 확보가 돼 있죠 왜냐? 만들어진 걸 갖고 광고와 홍보를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게임 개발사 물론 카카오게임들 개발도 합니다 근데 개발을 통해서 또 시장에서 어떤 정도 또 현두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워낙 IT 기업들이나 게임 기업들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다 선반영돼서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는 오히려 많이 하락했던 쪽에서의 재반든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잘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작년에 좀 마음 졸이고 트레이딩을 하셨다면 조금은 여유롭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면 지금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방송에 채널도 채널이고 그 다음에 캐주를 풀면요 추첨을 통해서 말미에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지혜를 맞이하여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주식의 어떠한 차트를 먼저 보시고 당연히 우리 주식아재에서 얘기하는 트렌드라든지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올해는 아마 좋은 수익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측됐던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도 대부분 많이 이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는 어떻게 부응할 거냐 어떻게 이제 억제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부응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스토리들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언제나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주식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주식가치도 올라오니까 지수도 지금 정도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잘 선택하셔서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아제 새해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주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